근데 콩콩물 사진이랑 되게 다르네요 똑같은데? 아 이거 어딜 가서 똑같으세요? 한 입 베어드시면 콩콩물이 없잖아요 아니 한 입 베어드시면 안 있어요 아니 겉에 콩콩만 없죠 드셔보세요 그냥 바라내세요 하나 안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최민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신입생 1학번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IT와 글로벌 솔직히 왕래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공적으로 협력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왕래는 없는 편입니다 당연합니다 베스킨라벤스에서 왠지 이분이 좋아하실 것 같다 하는 디저트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거기 진짜 먹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헷갈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IT는 약간 공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수시방람회를 가면 선문대학교 직원분들이랑 홍보대사분들한테 여쭤보고 무슨 학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헷갈리지 않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특히 80, 90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60, 70 네 교수님들은 저희가 고통스러운 걸 즐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래도 다들 알고 있다시피 뭐 버스 타기나 아 무임승차요? 네 무임승차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라서 아직까지 막 팀플의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가끔씩 한번 해보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하는 분들인데 이름만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마다 살짝 곤란한 적이 있어요 저 너무 옛날 얘기인데 저 3년 전에 3년 전에 한 분이 알바 때문에 바쁘시다고 정보만 이제 정리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EPT 제작할 때 그분 이름을 뺐어요 빼고 냈는데 오히려 교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 칭찬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아까 말하실 때가 이 악물고 말하신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면 회사 바로 차릴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경영 학과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CEU? 약간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장난식으로 많이 놀리더라고요 마케팅, 통계, 회계...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정보보안 쪽을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마케팅이나 회계 이런 쪽을 배우는데 당연히 경영학은 배우고 있고 대신 IT를 넣고 안 넣고가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동문 자랑을 좀 해보면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 갔었고 또 이번에 현대 자동차에 들어갔어요 주일대사관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리스펙 해가지고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최종적인 제 목표는 카페 창업이어가지고 경영학과에 오게 된 이유도 나중에 카페 창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로봇이나 자동차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장점은 3 플러스 1 제도라고 있거든요 총 대학교를 4년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3년은 국내에서 하고 1년은 해외 연수를 갔다 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자기 경력에 어학연수가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저희 학과의 장점은 일단 선배, 후배, 멘토, 멘티를 나눠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거리낌 없이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그만큼 친해지다 보니까 꼬시시가 엄청 많아요 아 이건 장점이 아니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남자가 한 7, 여자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노트북 장학금 70만 원을 다 지공해 줍니다 미국, 캐나다 가는 해외의 연습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방학 6월부터 종학하고 바로 떠나고요 자격증 취득반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장학금을 지원해 줘요 아 근데 약간 노트북 70만 원이 좀 세네요 3 플러스 1 제도를 통해서 회화 연습 프로그램을 다녀올 수 있고요 저희 학과는 경영 회계 프로그램이나 오픈 캠퍼스나 학술제를 통해서 교수님들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자격증 취득까지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의 도움을 빌려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글로벌 경영은 아무래도 저희는 러시아나 스페인이나 지역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글로벌적인 면이랑 IT의 기술적인 면을 합해서 협력해서 나아가면 훨씬 더 좋은 경영학과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성도 있고 그만큼 많이 다르니까 서로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왕래도 자주 하고 왜 웃으세요? 싫어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딱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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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딱 옷 색깔이 이거랑 똑같아서 이걸로 걸렸거든요 저는 피부색? 초콜릿이 피부색이랑 비슷해가지고 유지려워요 이거 들고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요? 피부색이랑 비교하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글로벌 경영이랑 밥도 먹어보고 후식도 먹어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얘기도 재밌게 했고 오늘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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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